자 다음은 탈리입니다. 탈리. 우리말에서 야 너 저리 좀 가. 좀 떼어져있어. 떨리. 좀 떼어져있어. 이러잖아요. 탈리 하면 이제 좀 거리를 둔 거를 탈리라고 하고요. 우리가 탈리파시 생각방이 됐는데 여기 나와있으니까 보면서 하죠. 자 펠레그래프. 멀리 떨어져서 그래프는 쓰다에요. 글씨를 써서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 보내는 느낌. 펠레그램이라고 해도 됩니다. 펠레그램. 정보. 전신. 이런 뜻이죠. 전신을 보내다. 우리가 전신을 보내다 할 때 선을 통해서 보내는 거니까 와이어가 동사로 쓰이면 전신을 보내다 라는 뜻이야. 와이어. 텔리파피. 그쵸? 이신점신이다. 그쵸? 이신점신 하니까 뭐 제5공화국에 이순자 마음 전도한 마음. 그쵸? 이신점신. 그쵸? 어. 일단 뭐. 말해도 되죠? 그쵸? 텔리파시. 텔리파시가 통했다. 그러잖아요. 그쵸? 오케이. 그쵸? 그쵸? 더 안 봐도 될 것 같애. 감사합니다.